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언급한 서울 여의도와 용산지역은 가파른 가격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와 용산구 모두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이번주 각각 0.28%, 0.27% 상승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건이 없어요. 안 팔려고 하죠. 세부기획 나오면 더 올라간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대책 후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는 분당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인데 규제가 가장 강한 투기지역 후보로 거론됩니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와 같이 집값 침체를 보이는 지역은 조정지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입니다. 아직 투기과열지구 추가 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급등향상을 보이는 서울의 비강남권이나 개발소스가 있는 지역에 지방의 경우에는 시장이 불안한 곳들의 규제를 풀어준다던가 한편 정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를 냈던 서울시와 내일 회의를 열고 개발 계획에 대한 첫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